빌보드 1위 가수 1위 가수 입장! 입장 축하합니다 아 1위 가수를 부르시나니? 정말 생일 축하하고 너는 생일날 빌보드 1위 그거 안 나?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 선물이 필요 없겠네 종국이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제 필요 없지 갑자기 선물해줄다 1위가 선물이지 뭐 친구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아 뭔 일이래 이게 오늘 딱 공식적으로 뜨거운가 9월 1일? 오늘 난 격경사다 진짜 목요일날 뜰걸 아마? 그게 딱 공식적으로 차트에 딱 토요일날인가 그렇다네요 아이고! 나 빌보드 1위 가수 너를 깨서 아 내 말 진짜 말했어 죄송합니다 아 화해 났다고 해서 소감 한마디 하세요 네 기가 막힌 소감이었습니다 아니 빌보드 1위가수한테 이렇게 해도 돼? 자리가 없고 이거 형 앞선 1위가수 지금 6명 앉아있어요 건강이 좋아졌다 다들 어땠어요 어제? 저 어제 침착하게 일찍 자가지고 건강해지지 않고 나도 늦게 잡혀가지고 나도 어제 남준이가 보내준 거 보고 바로 한 병 깐 다음에 드링킹하고 잤다 아니 톡방에다가 제가 뜨자마자 보냈는데 아니 반응이 없어 다들 자고있어 울고있어 미안한데 그때 울고있었어 미안해 나는 오늘 뜨는지 솔직히 몰랐어 나도 근데 난 화요일 날이 나는 오늘일 줄 몰랐어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 나 오늘 저녁에 뜨는 줄 알았어 나 오늘 저녁에 뜨는 줄 알았어 오후 1시 봐 이럴 때 뜨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랬으면 죽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은퇴하고 싶었어요? 지금 발표에 은퇴 시 스키스루 레전드다 죽을 때까지 막 깔라고 해 종신상황 종신상황 오늘 뭐 한잔 할거에요? 그럼 어떻게 끝나고 뭐 한잔하지 끝나고 짧고 빠르게 마시고 하지만 빌보드에 1위 가시는 오한치를 막진 못했다 오한치? 아무게 해야지 짧게 하고 끝내자 오늘 한 번 뭐해요? 했던 것들 얘네 노물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우리 초심찾기 프로젝트 하는거지 1위 한 순간에서 조심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 얼마 보였어요 형 빌보드 1위 가수가 딱 그날 데뷔곡을 연습한다 와 진짜 형 그거 가사로 써야 어떻게 써 나 오늘도 녹음을 드리면 연습했지 뚱뚱뚱이로 써 그것도 웃기긴 하다 1위 한 달에 연습하는거 재밌는데? 아 진짜 연습했네 형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뉴스보면서 진짜 못잤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빌보드 1위 가시겠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말씀하시는게 있어 와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이런게 행복 아닐까 왔어요 진짜 불구하고 슬픈 Lo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